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올사이드를 선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을 켜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올사를 선졸하게 된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번째는 오클링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클링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김태깐이 이제 방송을 하다보면은 후원을 받는다던가 또는 뭐 막자모드를 예를 들어서 막자모드를 방송을 9시에 켜서 10시에 막자모드 하자 올스타 10시까지 모아라 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못 맞출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방송이란게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션도 들어오고 또는 후원이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하고 있고 리액션을 하고 있고 또는 뭐 스폰이 들어온다던가 이러다 보면은 나도 이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러다보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막자모드 하면서 얘네들이 만약에 10시까지 모아라 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못 지키고 좀 늦거나 하면은 항상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내가 늦은 거고 방송하다 보면은 딜레이가 생기고 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가 멘트도 하고 리액션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채팅도 읽어야 되고 또는 컨텐츠도 진행해야 되고 액션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다보니까 올스타를 10시에 하자고 해도 11시에 할 수가 있고 또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사과도 했고 좀 이해를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 얘기를 많이 했어 진짜로. 엄청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사건이 터져요. 워크링이 이 녀석이 갑자기 이제 내가 한 번 늦었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좀 화가 났는지 욕을 하더라고. 욕을 하면서 나도 그러다보니까 왜 욕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너랑 나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너는 그냥 올스타 멤버인 거고 나는 BJ인데 나는 너한테 그렇게 욕 먹을만한 행동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방송하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 늦은 걸로 화내다가 이렇게 욕까지 하냐. 그래서 나도 화나가지고 꺼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두 번째는 더 웃긴 게 이게. 나는 그래서 올스타 애들이 치는 게 뭐냐면 올스타 애들 중에 누군가가 그 넥슨 플러그 있잖아요. 니네임이 생각이 안 나.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금 방송 시청자 중에서 만약에 뭐 샤이니라고 치자. 샤이니가 올스타 멤버인데 이제 워크링 꺼지라고 나가라고 내가 하고 샤이니가 워크링을 초대하고 나를 초대해.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이제 친사를 했거든 오크링을. 오크링을 친사를 해. 친사를 하고 차단해. 그래서 이제 오크링이 나한테 이제 대화를 못해. 근데 웃긴 게 누군가가 초대를 해줘. 대화를 하게. 근데 이 새끼가 그러고 나서 샤이니가 나가. 그러니까 이 샤이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해요. 누군가였어요. 아무튼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예를 든 거고 올스타 멤버 중에 누군가가 오크링을 초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를 또 초대한 거야. 그래가지고 세 명이서 이제 초대가 된 방에 진을 이제 초대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크링이 이제 나한테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폐드립을 치는 거야. 폐드립을 하고 욕을 하는 거야. 뭐 나이 처먹고 뭐 씨바 새끼 뭐 개새끼 뭐 폐드립까지 하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캡처해서 사실 고소까지 하려고 했어. 근데 그동안 해온 정도 있고 또는 내 방송 도와준 것도 있고. 쟤도 얼마나 화가 났길래 저러겠냐.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냥 하고 그냥 끝냈어. 근데 아무튼 폐드립하고 욕하고 오만 욕을 다 먹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나는 얘랑 게임하기 싫으니까 오크링. 오크링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게임하기 싫으니까 얘를 끼우지 말라 했어. 근데 올차 애들이 몰래 또 끼워요.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몰라 나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거는. 잘한다는 이유는 내 생각인데. 그냥 오크링을 몰래 끼워. 아무튼. 그러다가 제보가 들어와. 왜냐면 나는 이제 오크링 끼우지 말라고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쟤 오크링이다 테카님. 지금 올차 애들이 몰래 끼워서 하는 거다. 제보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 화내면서. 야 오크링 끼우지 말라는데 왜 끼우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친구들은 또. 오크링 아니다. 뭔 개소리냐 이래. 그러다가 결국은 걸려. 그래가지고 또 미안하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알았다. 그래 이제 한 번은 그렇다 치고 끼우지 마라 앞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섯 번까진가 해. 이 새끼들이.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여러 번을 그래. 한 진짜 내가 생각나는 거면 한 네 다섯 번이야. 최소. 내가 생각나는 거면 네 다섯 번인데. 몰래 아무튼 오크링을 끼워야 계속. 최근까지도 끼웠을 수도 있어. 진짜로 이거는. 그냥 내 추측이지만은 끼웠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크링 사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방끙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끙. 방끙이라는 애는 뭐냐면. 방끙이는 태칸방의 고종 매니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방끙이. 방끙이도 막자 뭐. 시참도 하고 올스타 하고 내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방끙이라는 동생은. 한 번은 이제 태칸방의 고종 매니저고. 막자 모드에도 참가하고 해요.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갑자기 막자 모드를 하다가. 언제였지 막자 모드를 하다가 였나. 아무튼 컨텐츠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아프리카 채팅으로 태칸 땡땡땡 하면서 패드립을 침. 갑자기 진짜로. 거의 내가 방송 13년, 14년 하면서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어. 매니저한테 패드립 먹은 적. 아니 진짜로. 매니저한테 내가 패드립 먹은 적은 또 처음이었어. 갑자기. 아니 진짜 갑자기. 갑자기 패드립을 쳐. 그래갖고 나는 일단 캡처하고. 구사하겠다. 이거는 너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뭐 지가 뭐. 어 뭐. 아 친구가 했네. 어 핑계. 핑계거리 일단 시작해. 친구가 했다. 뭐 새벽 4시에 그것도. 친구가 했다. 뭐 뭐. 또는 뭐. 뭐라더라 또. 뭐. 나 아니었다. 뭐 이지랄 하고. 뭐 옆. 옆에 친구가 뭐 화장실 간 사이 쳤다. 뭐 이런 채팅도 하다가 이제 결론은. 죄송합니다. 어. 결론은 이제 죄송합니다. 홧김에. 뭐 했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럼 뭐 게임하는데 내가 아무튼 그때 막자 모드였나 뭐. 숨바꼭질이었나 뭐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런닝맨이었나? 아무튼 그랬어. 런닝맨 숨바꼭질 막자 모드 이 셋 중인데. 내가 기어가기로는 런닝맨이었던 것 같아. 런닝맨 하는 도중에 내가 계속 이기니까. 갑자기 채팅창에 패드립이 올라왔어. 근데 아무튼 뭐 친구가 했다. 뭐 옆에 화장실 간 사이 친구가 했다. 뭐 또는 뭐. 아 나 그거 내가 친 거 아니다. 뭐 동생이 쳤다. 뭐 이 지랄도 하고. 아무튼 엄한 핑계를 다 됐어. 그러다가. 사실 대로 얘기해라. 난 이거 고소할 거다. 했더니 잘못했다 하더라고. 근데. 결론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블랙을 했어. 그러고 거의 1년을 지나고. 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항상 근데 얘가 방송을 비록은으로 보거나. 다른 아이디로 보거나. 항상 내 방송을 봤어요. 그냥 방송을 좋아하긴 해. 근데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얘가. 내가 알기로 한. 중3인가. 고등학. 중3이었을 거야. 응. 중3인가. 고1이었어.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18년도 사건이니까. 이때가. 이때 2018년 사건이고. 이거는. 이거는. 2015년인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사건이고 이거는. 이중혜 사건이고. 이거는 2018년도 사건이에요 또. 그러고 나서 아무튼 블랙을 하고. 얘 올스타 멤버 끼우지 말고. 막잠어도 끼우지 말고. 나는 얘. 꼴보기도 싫다. 고소는 안 한 대신. 얘 아무튼. 얘 난 고소는 안 할 건데.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봐주고 나서. 일단 게임에 참가시키지 말랬어. 아무튼. 올스타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참가시키지 말랬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이제. 다른 아이디로 갑자기. 통컴팬 가입을 하더니. 사실 저 방금이에요 형. 그때 잘못. 사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라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 그래. 평생 그거. 사죄하고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했어. 그러고 이제 나갔어.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들어와서. 뭐. 형님 죄송합니다. 또 막 이렇게 해. 왜냐면 내가 세컨 아이디는 또 블랙을 안 했거든. 그냥. 이 아이디만 블랙을 하고. 그러다가. 방송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 방송을.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입으로 이 말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봐줬어. 이거를 또. 블랙을 풀어줬어요. 속방을 해줬거든. 근데 얘가 블랙 당한 이유는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그냥. 테칸아트. 뭐. 방끵.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카트 닉네임도 뭐. 이제 방끵이라 하면은. 테칸 방이 매니저라는 걸 알고.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고 한데. 그냥 온라인상에서도 욕을 많이 하고. 게임하다가. 그럼 그런게 제보가 들어와. 내 메일로. 이분 테칸님 방. 매니저 아니에요? 테칸님 이미지 물 흐리네요.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왔고. 그래서 내가 많이 뭐라 했어. 얘를. 되게 뭐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컨트롤이 안되더라고. 계속 뭐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제. 사건이 이제 크게. 패드립. 내한테도 패드립 치더라고. 그러니까 패드립 친게 막. 사건이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세살벌이 여덟까지 간다고. 이제 막. 지가 하는 평소의 행동들이. 공방에서 패드립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보가 들어왔었어. 내한테. 그러다가 이제 내한테 패드립 치게 된 거야. 결론은.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 했는데. 막 내 방송 너무 좋아하고 해가지고. 용서를 해줬어. 용서를 해주고. 이제 막자모드도 다시 참가하고 했어. 이게 이제 2020년도인가. 맞지? 그랬지? 최근이었나? 거의. 근데. 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또 욕을 하기 시작하고. 패드립은 안 했지 얘들아. 패드립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자모드 하는데. 막 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분명히 반성하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또 실수를 했냐. 이제는 용서 안 된다. 진짜 꺼져라. 했지. 그래가지고 다시 블랙이에요. 그래서 다시 블랙. 아무튼. 2020년도. 2019년도에 복귀해서. 2019년 말.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이제 복귀를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석방을 해줬다가. 다시 블랙을 당해요. 이때는 또 이제. 아무튼 잘못했어요. 결론은. 욕하고 뭐 진짜 막.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막 했어. 근데 싸가지 없게 행동했다 해서. 내가 블랙을 하겠어요 얘들아. 그냥 게임마다 욕을 많이 하고 해. 그리고 또 제보도 들어오고 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러가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가 블랙을 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멤버들. 우리 투패 멤버들. 싹 다. 방금. 방금 블랙해라. 블랙하자 해서. 하고. 그리고. 그. 김승래. 김승래 선수 다들 아시죠? 김승래 선수한테도. 김승래 선수 방에 열렬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얘기했어. 승래한테. 승래야. 얘가 내 방에 고정 매니저였고. 네 방에도 지금 보니까 열렬인데. 형이 봤을 때는. 얘를. 네 방에 니도. 형은 일단 블랙을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하고.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그래갖고 이런 이런 사건이 있어서. 패드를 붙여서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블랙을 한다. 아마 네 방에도 열렬이고. 네 방을 시청하는 것 같은데. 얘를. 네 방에 놔두면은. 나중에 네한테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 어. 블랙 해줄 수 있겠냐. 너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당장 하겠습니다. 형님. 하더라고. 그래갖고. 블랙 하더라고. 승래도. 그래갖고. 내가 이제 고마워가지고. 내가 열렬같지. 얘 방에. 바로 펜 가입해가지고. 바로 통펜하고 열려갔습니다. 제가 이 방에. 예. 근데 뭐 한천개인가 쏘니까. 열렬되더라고. 그래갖고. 방끝이 열렬 그 자리를. 블랙하고. 내가 올라갔어. 열렬로. 그리고 이제 얘를. 블랙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아 다 쓸데없는 얘기에요. 일단 이거는. 이제 약간. 내 방송 얘기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갑자기 또 제보가 들어와. 제보가 들어오는데. 태칸님. 지금 방끝이 하고 있어요. 막장오도. 이러는 거야. 오는 날 또 갑자기. 예? 누군데요?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뭐 누구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 그러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승현이가. 승현이라는 얘가 있어. 올스타. 근데 승현이가. 이 방끝이한테. 돈을 받고. 그러니까 방끝이가. 막장오도를 끼워달라. 한 거야. 방끝이가. 막장오도를. 끼워달라. 했나봐. 근데. 승현이가 얘가. 그럼 돈을 달라. 그럼 끼워줄게. 한 거야. 그래. 알겠다. 그럼 얼마 주면 되는데 했는데. 뭐 아무튼. 그 딜을 했겠지. 그래갖고. 5만원인가. 뭐 그 돈을 받고. 끼워줬대. 방끝이래. 근데 나는. 얘를 블랙하고 나서. 끼워줄라 했거든. 절대로. 음. 절대로. 얘는. 게임. 참가시키지 마라. 절대로. 난 얘 싫으니까. 근데 이 새끼가. 돈을 받고. 5만원인가. 뭐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몰라. 앞전에도 받았을 수도 있어. 계속. 막장오도를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도. 진짜 정신이 이상한 거고. 이 새끼도. 그냥 진짜 나를. 좀 이런 말 하기 웃긴 한데. 조수로 본 거지. 진짜 막말로. 형들. 막말로 하자면. 조수로 본 거지. 그냥. 내가 끼우지 말랬는데. 내 방송에. 어. 나 이런 애 싫다. 어. 난. 나한테 패드립을 해가지고. 블랙 당했던 애가. 하도 내 방송을 좋아하고. 사죄하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영수해줬더니. 또 그 지랄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블랙 했으니까. 얘 끼우지 말랬는데. 그걸 돈을 받고 끼워.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개 빡친 거지.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승현이도 잘랐어. 너도 꺼져라. 나 니랑. 니랑도 하기 싫으니까. 니도 꼴보기 싫다. 승현이도 손절했어. 그래 승현이도 손절. 그래 얘도 손절한 거야. 내가 그래서. 어. 존나 빡쳐가지고 나도. 그래갖고. 근데 이거 말고도. 앞전에 막 몰래 끼우고 했나봐요. 여러분들. 계속 제보가 들어와. 제보가. 그래갖고 얘 손절했어. 응. 그리고 나서. 공목락 사건 또 뭐지. 얘들. 아 나 사건이 너무 많아. 진짜 대가리 아파. 갑자기 또 정리하려니까. 공목락이란 애가 또 있어요. 공목락이란 애가. 공목락은 왜 내가 손절했지. 아 공목락이란 애가 있는데. 또 사건이. 공목락이란 애가 있습니다. 제가 재촉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재촉. 재촉 사건. 어 재촉 사건. 왜냐면 워크링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전에 이제. 또 얘기했지만은. 내가 방송하다 보면은. 딜레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 컨텐츠를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막 만개를 쏘면서. 태칸님. 식과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어. 더 큰 펜간이다 이러면서. 펜간이 그래. 만약 예를 들어서. 어. 또는 갑자기 막. 시불에 막. 1부터 200두산을 타. 200두산이면 2만개거든. 현금으로 따지면 200만원이야.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 막말로 했잖아 얘들아. 진짜 막말로 내가. 막자 모드를 10시에 하자 했어. 근데. 갑자기. 딱 10시에 막자 모드 하려는 순간. 200두산이 터져. 그럼 내가 시불에. 어 그래 고마워. 난 막자 모드 할게. 솔직히 형들 봤을 때. 맞잖아. 막자 모드 하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9시 반쯤에. 1, 2, 3, 4 하더니. 200두산까지 타. 그러다 보면 한 10시 반. 11시 넘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자야. 모두. 올스타 애들한테도. 야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좀만 이따 하자. 지금 뭐. 흐름 좀 타고. 너네들. 기다려주면 내가 알아서 걸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걸로 내가 별 봉선도 막 터져가지고 많이 받으면은. 기다려준 거를 고마워서라도 상품을 또 많이 걸어. 내가 알아서 그거는. 근데 이제 막. 솔직히. 막 200두산까지 탔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이시 대로 하고 그냥 바로. 야 막 막 뭐해. 이런 것도 좀 웃기거든. 리액션도 해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테카니 스타일이라면 맞잖아 얘들아. 막 테카니 스타일이라면 막 얼굴 막. 와아악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 그리고 막자 애들이 그냥 조용히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해서라도. 많이 받았으면은. 야 오늘 너네들 어? 재촉도 안 하고 기다려줬으니까. 내가 알아서. 세게 걷게. 오늘 엄마 어? 식구 아이가 전부 다 치킨 한마리씩 가자. 뭐 이렇게 건다거나. 걸어 내가 알아서.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도. 앞전에 수없이 얘기했고 진짜. 부탁을 했어. 방송하다가 딜레이가 생기면은. 그건 좀 기다려주고. 좀 이해를 해달라.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공목락 이새끼가 이제 사건을 터뜨립니다. 공목락이가.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버려요. 오늘도 쳐 는네. 약간 이런 발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분명히 너네들한테 얘기했지. 내가 늦는 거는 미안하다. 근데 말하는 꼬록성이가 뭐냐. 그래서 내가 공목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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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해요. 바로. 진짜. 이거. 재촉하자마자. 야 쟤 잘라. 손절해요. 바로 손절해. 그러고 있다가. 방송블랙은 안 했어요. 또 지가. 아 형. 제가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은. 내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방송블랙은 안 했거든. 그냥. 잘라라 했어. 그러니까. 잘라라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손절은 아니었어. 그냥 공목락 재촉하길래 그냥 잘랐어 진짜. 방에 있는 애를 야 쟤 강퇴 시켜. 했어. 잘라. 블랙도 안 했어. 근데. 막자모드 하던 도중에 갑자기 공목락 이새끼가 채팅에 들어와서는 방송에서. 뭐 개 태물 새끼. 그러니까 뭐 시청자 수가 없지. 뭐 이즈랄부터 하면서 뭐 쌍욕을 하는 거야. 또 채팅창에다가. 그래가지고 블랙 했지 바로. 그냥. 블랙 했어요 바로. 그냥 뭐 채팅창에 쌍욕을 해요. 그냥 공목락 이새끼 그래서 블랙 시킨 거예요. 야 쌀이. 아니 내가 잘라라 하고 했을 때. 아 형.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순간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했겠지.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아 그래. 형도 근데 항상 너네한테 기다리게 하는 거 미안하다. 좋게 얘기해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새끼 아니거든 형들. 나는 진짜. 그래도 선처해주고 제가 봐주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얘네들도 내 방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자모드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같이 도와주는 입장인 거잖아. 그렇게 난 생각하거든. 왜냐면 막자모드 하면서. 올사 애들이.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고. 나는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열심히 피하다 보면은. 거기서 레전드가 나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항상 저는 막자모드 하면서. 일부러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냥 무조건. 1경기든 2경기든. 빨리 끝내려고 해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항상. 14경기 15경기 15경기 이길 때가 있고. 또는 13경기. 막 후반부에 이길 때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경기부터 10경기까지는. 막자애들이 이기기가 유리해.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내가 이기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태칸이 일부러 쉬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올사이들도. 그냥 뭐 빌손까지 안 가고. 그냥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리버스 시계탑. 그 다음에. 노루테유 뭐 리버스 그 맵이랑. 세 번째. 광산 그. 위험한 진흥길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석채굴장이잖아. 근데 보석채굴장까지 안 가고. 그냥 3경기. 1, 2, 3경기를 하고 끝내고. 또 뭐 한 1, 2경기 끝내고. 그냥 뭐 3라운드까지 하는데. 금방 끝낸 적도 많아. 진짜로. 금방 끝낸 적도 많은데. 그냥 막장모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태칸이가 일부러 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적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항상 저는. 무조건 빨리 이기려고 해요. 네. 무조건 빨리 이기려고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제 스타일이고. 그래서 일단 공락 사건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승현이. 승현이 아무튼 손절했는데. 올사이들이 또. 이제 승현이. 승현이 방금 공목락 끼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워크림 끼우지 말라고 했고. 근데 승현이를 또 몰래 끼워. 몰래 끼우고 걸렸지. 내한테. 막장 올사들은 모른 척해. 자리하면 보겠습니다. 재우, 재우, 재 승현이 같은데 아무리 막는 거 봐도. 라고 멘트를 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전경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막는 거를 봤을 때. 재우, 재 포지션이 너무 승현이가 막는 패턴인데. 예측이 가요 제가. 예. 아 그냥. 계속 하다가. 왜냐면 항상 같이 하는 애들이니까. 얘는 라처 캐리다. 얘는 승현이다. 딱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앞전에도. 라처 캐리가 다른 아이들을 썼어.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라처 캐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야. 라처 캐리야. 본키 아이디로 와. 이렇게 했더니 뭐라 하냐면. 형.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놀라더라고. 항상 같이 하는 애들이니까. 패턴이라는 게 있고.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막자 모드 하더라도. 축구에 포지션이 있듯이. 그래서. 재우가 막는 게 너무 승현이가 하는 행동이고. 승현이가 포지션하는 그 위치에. 재우도 그렇게 막자를 하고 있고. 재우라는 애가 이 정도 막자 실력이 아닌데. 존나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딱 봐도 너무 승현인데. 진짜로. 막는 팩터만 봐도. 난 분명히 승현이 끼우지 말라 했다잉. 난 분명히 승현이 끼우지 말라 했다잉.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그 방 끙이한테 돈 받고. 몰래 끼우다가 걸려가지고. 승현이 손절했죠 제가. 근데 딱 봐도 승현이 같아. 근데 승현이도. 엄청 죄송하다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손절을 했냐면. 방 끙이 몰래 끼우다 걸리는 놈은. 나 손절할 거다. 블랙 할 거다. 분명히 끼우지 말라 했다. 왜냐면 방 끙이는 한 번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이 새끼가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난 얘랑 진짜 게임하기 싫다. 부탁한다 끼우지 말라 했어요. 근데 돈 받고 끼웠습니다 승현이가. 재호라는 사람은 원래 한 번씩. 막자를 참가하긴 했었어. 그러니까 재호라는 원래 아이디 주인은 승현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빌렸겠죠 아이디를. 솔직하게 얘기해라. 봐줄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준다. 재호 승현이 맞지? 하트라이더 15년 했다. 솔직히 이겨라. 아니라 발빛 망고 있지. 재호 승현이가 절대 저 진력 아니야. 내가 막자모드 한두 번 하냐 얘들아. 막자모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 뭐니 개소리하고 있어 시브레. 막는 패턴이 있는데. 사람을 바보로 하는 시브레. 좋게 얘기할 때 얘기해. 열받게 하지 말고. 아프리카 아이디도 포니 빌려가지고 시브레. 제호인척하고 있네. 아 나 진짜 역겹네. 아프리카 아이디도 빌려왔고. 제호인척하고 있네 시브레. 역겹네 라고 멘트하죠. 왜냐면 채팅창에도 제호 아이디로. 저 맞는데요 이러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거까지 잡아내. 그래도 문의주시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재호가 채팅하네요. 블레이스타일 확신했죠 저는. 근데 저게 만약에 진짜 승윤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엄청 진짜 존중하게 진짜 엄청 미안할거고 내가 반대로 의심을 한거니까 사과했을거에요. 근데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사건을 만드냐는 거지 나는. 아니 평소에 그냥 사건 안 만들고 서로 싫어하는 거 지켜하고 배려하고 막 잘못하면은 사건 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의 서로의 좀 작은 그 조그만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거고. 예를 들어서 형 동생 사이고 하면은 조금 지켜야 될 그거 선은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방방바라 해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저도 방송 BJ고 하기 때문에 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저한테 야이 끙끙이 새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샤이니가 저한테 또는 선우가 저한테 산하가 저한테 진짜 뭐 게임하다가 야이 끙끙이 새끼라고 이 멘트가 쳐도 될만할 상황일 때는 받아줘요 나도. 왜냐하면 나도 방방바라 하기 때문에 나도 방방바로 보기 때문에 적절하게 왔다갔다 치면서 해요. 선은 지켜가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파클링 님이 지금 말씀하신 솔직히 기다리기 싫으면 안하는 게 맞음. 저도 그 말이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꿀꺽 님이 방금 채팅창에 기다리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않냐고 채팅을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막자들한테 그래요. 너네들이 기다리는 게 싫고 그러면 안해도 되고 그냥 올스타 모이지 마라. 기다릴 애들만 기다리고 나도 방송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서 딱 들어가냐. 그거는 좀 배려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도. 왜냐면 부탁을 안 했으면 나도 걔네가 화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안 했으니까 화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 당연히 내가 부탁을 안 했으니까. 쟤네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미안하다. 난 항상 부탁하거든 항상. 지금 막자 올스타. 우린 12시간 연습하면서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방송을 만약에 밤 12시에 켜요. 그러면은 올사들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막자모드 몇 시에 하나요? 지금 멤버 모을까요? 물어봐. 그러면 내가 어 그래. 그러면 술 모으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애들이 또 물어봐. 몇 시까지 모을까? 또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 12시니까 한 시 반까지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시 반에 하자 해서 한 시 반에 다 안 지킨 적도 아니야. 안 지킨 건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열 번 중에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반반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킨 적도 있고 안 지킨 적도 있고. 근데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사실 방송하다 보면 진짜로. 어? 재호 누구냐고 빨리 시간 딜레 시키지 말고. 아니 게임 시켜줄 테니까 누구든 누군지 얘기해라고 솔직하게 열받게 하지 말고 봐줄 테니까. 봐준다고 할 때 사람이 봐준다고 할 때 얘기해 그냥. 그냥 이 시키들아 분위기 깨지 말고 봐준다고 하잖아. 카트라이더 15년 하는 사람한테 지금. 아니 실력은 패턴은 거짓말을 못 해. 그리고 막자는 더군다나. 더 티가 나. 누가 내 건지. 박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이때까지. 쟤 지금 쫄릴 거야. 가면 말도 없잖아 쟤. 아니면 시부리 계속 반박하겠지. 말도 없잖아 쟤. 사실대로 얘기해 그냥 화내기 전에도. 거봐 승현이잖아. 뻔하잖아. 다시. 거봐 승현이잖아. 뻔하잖아. 되게 구락가고 있어. 게임 해보면 아는데. 숨길려고 그러네. 그거 맞잖아. 아니 더 웃긴 거는. 당연히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승현님들 했을 때 애들이 물음표 나오는 것 같죠. 자 물음표 나오죠. 여기 보면. 물론 본인이 나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치. 물음표 친 애들 중에서 진짜인 애들이 있을 거야. 근데 올스타라는 멤버가 이중에 얘네들이 재우도 부르고 다 서로 불러갖고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잘못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는 아닌 척하고 있어. 전부 다. 전부 다 아닌 척하고 있어. 막 잡아도 뻔해. 막는 패턴이. 진짜로. 이게 막는 패턴이 다 있어요. 진짜로. 이게. 존나의 일해야죠 여러분들. 저. 속이면서 못해. 일단 그대로 할게요. 레디해. 하고 싶다니까. 레디하라고 해요. 그냥 이때도. 그냥 아무튼. 너무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끼워줬어요. 이때는.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안된다 끼우지 마라. 라고 했어요. 이때는 끼웠어요. 아무튼 그냥. 이때는 3라운드까지인가 4라운드까지 했는데. 승현이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승현이 끼워도 돼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안된다. 끼우지 마. 어제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냥 해서 그냥 어제 끼워준 거지. 나 쟤 용서한 거 아니야. 미안한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승현이도 진짜 지가 막 잘못하고 싶고 했으면은. 나한테 계속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고. 절실하게 진짜. 아 뭐 절실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일로 진짜. 사과하고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잘못했다 했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했었었더라면.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굳이 그런 행동은 안 하더라고. 그런 행동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 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승현이도. 손절. 아무튼 사건이 존나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오크린 사건도. 이거 2015년에서 17년 사이 생겼는데. 중간에 뭐 18년도 19년도.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중간중간 한 번씩 터졌어요. 몰래 끼우다 걸리고. 몰래 끼우다 걸리고. 서로 막 잡아먹으려 하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진짜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별풍선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 걸어라. 이렇게 지구들이 지시를 해. 오는 순간에는. 그래서 내가 그래. 닥쳐라. 너 내 오늘 상품 없으니까. 아니면 하지 말든가. 내가. 내가. 누가 호원 받은 건데. 왜 지구들이. 어? 가만히 있으면. 어? 알아서 걸지. 뭐 걸으라고 해요. 나. 저한테 항상. 저는 그런 게 되게 싫거든요. 내가 별 호선 받았는데. 어?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많이 걸으래. 지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건다거나. 벌칙을 걸 텐데. 꼭 그 지랄을 해요. 뭐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올스타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막자 모드.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딜레이가 되고. 기다리는 게 싫고. 그렇게 하면은. 막자 모드. 올스타. 참가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 나는 너네들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자 모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랑. 또는 올스타 애들이랑. 같이. 다 같이. 어? 벌칙 같은 거 걸고. 또는. 재미도 보여주고. 막자들도 재밌어라고 하는 거지. 막자들. 너네들. 기다리는 거.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아. 태칸이 형이. 우리가 재촉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기다리지 말라 했잖아. 아. 기다리기 싫으면 하지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안 해야지.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냐면. 오늘 올스타 영상이 올라갔는데. 자. 오늘 아까 전에. 올스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너네들 뭐야. 뭐야. 라고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댓글에.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자. 요즘 올스타에 대한 정리. 전 올스타 모두가 태칸이에게 손절됨. 이. 이 분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낑끽님. 낑끽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저 올스타한테 엄청나게 많은 피.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사건을 많이 만들고. 올스타 애들이. 너무. 사건 사고. 사고를 많이 셔서. 그래서 손절하는 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낑끽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전에 올스타 애들 잘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처음에 못했어요. 걔네들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계속 못 이겼어요. 근데 걔네들이 매일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잘해지고. 진짜 진정한 올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스타 애들을 왜 얼굴까지 인정시키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하도 몰래 끼우고. 하도 사건 사고를 만들고. 하도 아이디 빌려서 하고. 사고치고 하니까. 이제는 올스타 애들까지 인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야 내가 처음부터 막짜 올스타 하는데. 야 얼굴 인정해. 신청 메일 보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나는. 난 너네들이 만들어가라 했고.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하라 한 거야.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너네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올사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해요. 영상으로. 보스 영상. 제가 오죽했으면 신청을 이렇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신청 영상 중에 보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스타 지금 현재 대빵. 산하, 선우. 일단 그 중에 선우 영상만 보겠습니다. 반성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PG 태권매치입니다. 그리고 제 아프리카 닉네임은 오늘도 샴 선우이고요. 인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올스타 활동하겠습니다. 일단 웃어서 죄송합니다. 진지한데 웃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너무 재밌는 동생이라서 요즘에 굉장히 같이 게임을 자주 해요. 손우라는 동생인데 같이 게임을 자주 합니다. 얼굴이 되게 캐릭터가 재밌고 같이 게임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하는데 그냥 올사분들 왜 손절을 당했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진짜 참다 참다 이제 폭발한 거예요. 올사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손절을 했냐면 물론 잘못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전 태카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올사 지금 새로 신청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청까지 받고 하는 이유는요. 올사분들 제가 뭐 누구 끼워라 누구 끼워라 한 적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모아라 했고 자유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이 중에 말 안 한 사건도 많을 거야. 말 안 한 사건도 많은데 너무 사건이 많아요. 진짜로 너무 사건이 많고 너무 서로 간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래 기다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말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올사분들 아시겠죠? 손절이라기보다 좋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네들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너네들이랑 나 게임 안 할게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고 재촉하는 거 저는 무척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올사분들한테 휘말리면 안 되거든 내가. 왜냐면 내가 방송을 진행해야 되고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고 내가 멘트를 던져야 되고 어? 내가 게임을 하면서까지 멘트를 하면서 모든 걸 내가 다 진행하는 DJ인데 내가 올사분들 멘트에 야 테칸아 지금 별풍 빠져대냐? 올사분들 기다리는데 빨리 차 안 들어오냐? 그 말에 내가 휘둘려 하고 알았어 들어갈게. 그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왜냐면 난 진행자인데 내가.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저는. 너무 말할 게 진짜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택투브가 편집이라기보다 그냥 풀영상으로 올려야겠죠? 맞죠? 풀영상으로 올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편집으로 또 올리면 또 악마 편집 아니냐? 이 지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택투브야 이거는 풀영상으로 올리자. 편집하지 말고 하나도 빠짐 없이. 그리고 유튜브 팬분들도 이 영상을 뭐 그냥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막자올사분들한테 피해 준 거라고 진짜 만들자면은 그래 내가 너네들한테 몇 시까지 모아라 했는데 그 시간 못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시간 약속 못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 방송 흐름상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그거 말고는 피해 준 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리자분들은 저한테 너무 많이 피해 줬어요. 진짜로. 게임 하나 때문에 뭐 패드릭도 드려야 되고 어? 내 이미지도 이상해지고 욕 오지게 처먹고 어린 애들한테 응? 저는 그래도 올리자분들한테 의자, 제닉스 의자, 키보드, 마우스, 치킨, 뭐 피자 그리고 제일 큰 게 컴퓨터까지도 뿌렸거든요. 옛날에 올리자분들 저는 옛날에 컴퓨터 막장 모드로 컴퓨터도 했었어요. 걸었었어요. 15M패시 한 명한테 컴퓨터 주겠다. 뭐 이런 것도 걸었었고 여러분들 진짜 올사 고생 많이 하니까 진짜 상품 많이 걸어주고 진짜 많이 베풀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가자 생각했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진짜 권력이 권력 나병하고 있고 이게 뭐 진짜 뭐 무슨 말이냐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또 대가리 아프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력인 줄 안다 맞나? 그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력 권리인 줄 안다 라고 하고 싶네요 그냥 잘해주니까 그냥 B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올사분들이 그냥 BJ 하셔가지고 본인들 BJ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올사분들 중에서도 진짜 당연히 억울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있겠지만은 그냥 다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멤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새로 뽑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솔직히 앞전에는 룰렛 뭐 40개 69개 99개를 싸가지고 룰렛을 걸리면 뭐 텔포호형 알키 금지 노광래키 노파치래키 출부패 떼기 그 다음에 러너차 1단계 강화 2단계 강화 3단계 강화 뭐 144Hz 이렇게 뭐 다양하게 옵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뽑다 보니까 막자 올사 애들이 사실 올사라 하기에도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뽑은 이제 올사 애들로 키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키워나가고 싶은 거고 얘네들이 지금은 못할 지연정 나중에는 앞전에 올사 애들보다 더 잘해질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계속 연습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다보면 결론은 마스터를 할 수 있어요 막모로 처음부터 투투 라이센스 로드마인 라이센스 깹니까 못 깨요 처음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이제 실력이 늘고 늘고 하다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프로 라이센스까지 도전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합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맞죠 여러분들 제가 배그 배그 들어가서 막 진짜 배린이 모습 보여주듯이 여러분들 맞잖아요 요즘에 좀 배그 많이 연습해서 좀 배린이 탈출 연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막자들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막자 어떻게 잘해 맞지 솔직히 지금 채팅창에 르마기 햄볼 다무 얘네들도 처음부터 막자 잘하진 않았어요 햄볼이 동네 북이었어요 그냥 진짜 동네 그냥 자동문 거의 동대문이었고 다무는 다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숨바꼭지를 잘하는 애였지 막자무도 잘하는 애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잘하는 애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다무 르마기 핸부를 하면은 막자 어우 존나 무서운 애들 막자의 거의 신급이라고 거의 프로 라이센스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지금 모집한 애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막자무도 할 때 옵션을 제가 144Hz 빼고 전부 싹 다 모든 옵션을 다 넣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4M패 15M패 최근에 15M패 한 적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래도 얘네들이 연습되게 얘네들도 너무 제가 맨날 제가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옵션을 막 그냥 룰렛 없이 룰렛 없이 그냥 144Hz 빼고 뭐 룰렛 9개짜리 옵션 다 넣어주고 또는 144Hz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룰렛 10개짜리 옵션 막 다 넣어버리고 그냥 하고 해요 저도 왜냐면 그래야지 얘네들도 막는 게 연습이 될 거고 밸런스도 막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맞춰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15M패 한 게 많아요 되게 저도 캐리어도 많이 털렸고 지금 새로 올스타 멤버 뽑고 나서 캐리어 아마 거의 하나씩 다 타갔을 거예요 저한테 뭐가 틀려 얘들아 아마 캐리어 하나씩 다 타갔을걸 지금 새로 뽑고 나서 많이 타갔을걸 진짜로 산화도 타가고 손우도 타가고 그 다음에 저기 프로페셔널 패셔너리 패셔너리도 타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 올스타 신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우야 한 번 더 가자 선우가 오프닝영상을 안 넣냐 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PG 태권매치입니다 그리고 제 아프리카 닉네임은 오늘도 샵선우고요 인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온차 활동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가 식구 아이가 이제 그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얼굴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트라이드 아이디까지 인정하고 아프리카 닉네임까지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저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손절 명단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제가 뽑아가지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은 솔직히 손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손절은 그냥 공목락 진짜 저는 손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 명단은 워크링 본목락 방금 그 다음에 승연 일단 이렇게 해요 이렇게거든요 일단 손절은 일단 손절은 이렇게인데 뭐 나머지 애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이 아이들을 탓하시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탓하세요 애초에 이런 사건들을 안 만들면 돼 오케이 앞으로 잘 봐 올사 상품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지금 올사분들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스코드 켜겠습니다 자 디스코드 켜십시오 올사 우리 왈왈왈 올사팀 예행님 그래 자 형이 방송 방송 방문도 얘기를 했겠지만 제초 가는 걸 일단 제일 싫어 첫 번째 예 알겠는가 예 여보세요 예 일단 제초 가는 걸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돼 이해했지 네 형은 너네들이 기다리게 하는 거 싫어 예 그냥 서로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자러 가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뭐 상품 걸어라 이런 거 좀 싫어하거든 예 이해했나? 알아서 열심히 하면 알아서 내가 걸어 예 이해했나? 형이 나이가 몇 살이고? 서른하나 그래 지금 서른하나 살이면 거의 뭐 옛날 같으면 지금 자식 한 셋 있고 아빠 정도 되거든 물론 예 물론 지금은 아직 지금 시대에는 이제 설 결혼할 나이겠지 맞지? 맞지? 예 예 아무튼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형이 알아서 다 생각을 하고 너네들이 막자 어제 12시간 연습했다 했지? 네 그래서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오늘 캐디어여 7개 저놈 걸고 가자 저놈 키피도 걸고 가자 노방정도 걸고 가자 했지? 아쉽게 13연패에서 내가 이겼잖아 맞지? 14연패? 아 14연패였나? 진짜 안타까웠는데 형들 어제 14연패까지 갔었어 근데 마지막 14연패에서 내가 이긴 거야 다행히 얘네들도 아쉽게 못 이겨서 상품을 못했지만 전원 캐리어를 걸고 했단 말이야 키피도 걸고 야 이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번엔 내가 의자도 걸었잖아 말도 틀려 예님 며칠 전에 제닉스 의자 걸고 했지? 캐디어랑 예님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 예 알아서 챙겨줍니다 아 끄정 오셨네 그냥 상품 받는 것도 고마워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상품 같은 게 없었고 원래는 올사라는 게 여러분들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는 막자모드 15연패하면 차 삭제한다거나 또는 입수한다거나 눈썹 삭발한다든가 또는 뭐 머리 삭발한다든가 이런 거 걸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상품을 어쩌다가 걸게 됐냐면 그냥 항상 고생하니까 고마워가지고 내가 한 번은 치킨을 걸었어 그러다가 키보드도 걸고 일하다 보니까 상품을 계속 걸게 되더라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고마우니까 올사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다? 어떻게 된다? 내가 별폭선을 많이 받았다고 뭘 걸어라? 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막자 올사들이 이렇게 하래 어이가 없는 거지 이해했어? 예 네 아무튼간에 지금 올사팀은 사실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팬분들 모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사분들이 사실 지금 왈라왈로 해갖고 닉네임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실력이 부족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앞전에 올사들보다 더 단합이 잘 되고 팀워크가 잘 맞아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제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만에 끝낼 수 있는 멤버인데 얘네들이 옵션을 여러 가지 넣는 거고 옵션 막 텔포, 알키 금지, 노광래키, 노파치래키, 출부패 떼고 막 백사입사이러치도 넣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넣잖아 산하야 선우야 네 마는 틀린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단톡방도 이제 팠는데 거기에도 이제 제가 들어가서 소통도 하고 하려고 해요 이제는 함부로 올사 안 뛸려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사건들이 터지고 욕먹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근데 저번에 뭐 끼우지 말라는 사람을 강제로 영입시켜가지고 분항하게 상품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 안 갔지?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아 얘들아 진짜 형은 막자이들한테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지 한 진짜 100번 이상 얘기했을 거야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막자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100번 이상 형 방송하니까 10시까지라고 내가 모았지만 늦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 항상 근데 꼭 한 새끼 두 새끼가 꼭 그 지랄해 재촉하고 저희는 그때 형 좀 늦게 오셨을 때 12시간인가 기다리고 그때 저희는 올싹끼리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다릴 시간에 근데 그때 사실 형이 지금 와서 얘기할까? 네 너네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사실 테스트였어 그게 헐? 너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어 사실 그때 그때 나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사실 형이 그때 너네들 테스트한 거 일부러 늦게 온 거야 얘네들이 한번 어느 정도까지 어 지금 얘네들은 아니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해봤는데 너네들은 음 오히려 깐돌이도 천천히 옵시오 형님 이렇게 하더라고 네 그걸 보고 나는 아 현실인데 저희 그리고 슈품빵 할 때도 말없이 기다리고 어 그래 슈품빵 할 때도 너네 기다렸잖아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테스트였어 그때 네 일부러 늦게 온 거야 진짜로 그때는 그게 진짜 끈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지 아 그래도 지금 새로 뽑은 애들은 진짜 배려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뭐 아무튼 좀 미안 미안하긴 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느끼 올 수도 있죠 지금 올스타도 신청은 하면 뭐 받아준다고 저는 앞선에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근데 테토가 그러니까 여기 손절 손절 명단 있죠 손절 명단 워크린, 공헌, 방근, 승현 얘네들은 절대로 용서 안 해줄겁니다 예 절대로 용서 안 해줄건데 네 확인이요 얘네들은 무조건 손절인데 뭐 진짜 만약에 아 근데 솔직히 승현이 얘까지도 그렇게 잘못 진짜 개새끼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야 진짜 나쁜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 얘네 셋이고 얘는 그냥 진짜 오죽했으면 어려가지고 진짜 돈 벌어보자 해가지고 방금이 끼웠겠냐 근데 얘도 잘못은 커 결론은 내가 끼우지 말라 내가 끼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올스타들은 지금 올스타들은 지금 올스타들 앞전에 올스타들 다 친삭 다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올스타들 친추되어 있는거 다 삭제했는데 새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올스타들 친추 다 받고 왈왈왈팀 왈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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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친추하고 왈왈왈팀 앞전 애들 다 정리한겁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새 출발을 위해서 친삭 다 한거에요 다무, 르막, 햄볼 전부 다 삭제했어요 그냥 저 친추 없습니다 르막이도 친추 안되있어 친삭 다 했어 이미 르막이 친사한거 몰랐구나 친삭 했어? 없어 찌바해서 친삭했었는데 이 새끼 아이디 두개나 친추되어 있었는데 찌바해서 삭제하고 계정이랑 무계정 그니까 앞전에 애들 다 삭제했어요 보라새우는 뭐 그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분은 인증 안하시던데 어 근데 보라새우는 아직 인증 안했지 인증한다 했어 나중에 친삭 있어 다 그게 인증하는 과정을 밟을때 그게 말그대로 인증검사나 마찬가지에요 그냥 아이 근데 솔직히 그니까 지금 올사이들아 네 그냥 왈왈왈팀이라 할게 그게 편해 왈왈왈팀 자 왈왈팀한테 얘기하자면 너네들한테도 얼굴 인증하라고 하는거는 좀 솔직히 난 미안해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 이 생각들잖아 너네들도 맞지? 솔직히 강아지팀이라고 생각해야되나 그정도라서 아니 근데 너네들도 신청할 때 이정도까지 해야되냐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얘기하는걸 듣고나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강아지 강아지를 맡긴다는게 좀 아 그니까 너네들도 신청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해야되냐 라고 생각했잖아 네 근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공감이 이해가 가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아? 네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사건을 만드니까 더이상 그러고 싶지가 않은거야 그니까 이거를 거의 한 4년동안 이지랄 했어 그냥 4,5년동안 계속 문제가 생겼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미쳐 사람이 4,5년동안 계속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이지랄 하니깐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무튼 앞으로 왈왈왈 올스타팀으로 재밌게 막자 올스타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록 부족하지만 어제도 12시간 연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구요 올스타팀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칭찬합니다 일단 찬이랑 손우도 많이 들었고 산우도 많이 들었고 일단 진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7시인데도 올스타팀 다 있어요 애들 올스타팀 다 있어요 아침 7시 다 됐거든요 곧 있으면 네 바로 또 꾸려 다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도 올스타팀 다 방송 보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그때도 안자고 밤새고 밤새고 자 일단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 앞으로의 왈왈왈 올스타팀 많은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댓글에 앞으로 안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 친구들이 연습할거니까 응원해 주시고 막자 올스타팀이 잘 맞고 15M패스 되는 칭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구요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댓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거에요 올스타 애들을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영상도 사실 안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간 영상으로 인해서 댓글에다가 목소리 초딩 아니냐 하는데 초딩 아니에요 중딩이에요 네 중딩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초딩은 없구나 아까들이 중딩이구나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아무튼 댓글 좀 이쁘게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